최근 넥슨 메이플스토리 등 기타 게임들의 집개손 패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던전앤파이터의 ost 리버레이션의 녹음을 한 우타이테 달로드의 과거 패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달로드 이브는 최근 패미 논란에도 큰 이슈가 안됐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그녀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엔젤릭버스터 리마스터 남성혐오 논란이 되면서 그녀의 트위터에서 과거 남성혐오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던전앤파이터 측은 해당 노래를 비공개 처리하며 논란이 일자 당일 클라이언트 패치를 통해 해당 노래가 담긴 인게임 영상도 삭제하였습니다. 이 논란으로 본인의 엑스글을 삭제하고 청구야담 팔도견물록의 담당 OP가 모두 비공개되었습니다. 과거 트윗에서는 초팔, 드릉드릉, 불알발광 등 남성혐오적이라고 논란된 표현들이 다수 등장했으며 보이루 여성혐오 누명 사건과 관련된 단어인 자이루도 사용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패미 흔적을 보면 그녀는 2022 던전 페스티벌에 나와 노래도 불렀던 상황이며 해당 행사 장소에는 트위터를 통해 자이루라고 조롱하던 보겸까지 참석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웃긴 상황이죠? 보겸을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최근 논란이 이후 그녀가 작업한 작업물을 하나하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그녀가 불렀던 이메저네리댄스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으며 해당 곡의 보컬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녀의 행보가 더 가관인데요. 달로도는 이후 별다른 해명 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댓글들을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 이후 X를 통해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IT노조 부위원장 김한민의 트윗을 인용하며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이하 달로도의 입장문 아닌 입장문을 보겠습니다. 해당 기사의 당사자 보컬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유튜브 고소가 어렵다는 명목으로 외에 SNS에서도 신상 유포 및 협박성 댓글방길 조심해라 등등이 퍼지고 저 외에 제 가족들과 지인 협업자들을 향해 참혹한 폭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 직장을 알아내려 하거나 가족 신상을 가지고 협박성으로 사과문을 요구하고 모 스트리머를 연관삼아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당할 것이다 등등 추측성 글들로 제 입장문 또는 해명문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감이지만 어느 쪽이든 원하는 반응을 해드릴 생각 일절 없습니다. 또한 메일로 제보해 주시거나 도움을 주시고 계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게는 모두 뜻깊고 소중한 말들이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빙이 끝난 댓글들은 전부 채널 차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든 자유이십니다. 당당하네 쪽팔리겠네 뭐라 하시든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무의미한 말일 뿐더러 의미 있는 건 결국 제 굴복이고 매장당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행동으로 또 사람들을 놀랍게 할까요?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